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유달령의 수필 슬픔에 관해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들의 죽음을 앞둔 부모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불치병에 걸린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그시 다지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 없는 슬픔을 드러냅니다. 이규보의 도소녀, 정지용의 유리창, 김광균의 은수저, 김현성의 눈물도 함께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자식을 읽고 쓴 작품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유달령의 수필, 슬픔에 관하여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기쁨과 슬픔을 경이로 하여 짜가는 한조각의 비단일 것 같다. 사람의 일생은 비단이네요. 문관념이고 보조관념이죠. 경이는 뭡니까? 경이는 옷감의 날줄과 시줄인데요. 옷감을 짤려면 가로만 있어도 되지 않고 세로만 있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로실과 세로실이 엮어져서 옷감이 된다. 그죠? 자, 한조각의 비단은 바로 사람의 일생의 보조관념. 여기는 은유법이 쓰여있네요. 사람의 일생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기쁨만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없지요. 기쁘기만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의 흉중에도 흉중의 가슴에도 슬픔이 뚫려있고 슬프게만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깊은 웃음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참 슬플 때는 내만 슬픈 것 같고 깊을 때는 내만 깊은 것 같기도 하죠. 누구나 기쁨과 슬픔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쁘다 해서 그것이만 도취 될 것도 아니며 도취는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슬프다 해서 절망만 일삼을 것도 아니다. 이거는 기쁨과 슬픔을 대하는 어떤 자세인데요. 좋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슬프다고 해서 싫어만 할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관련 성어가 세옹지마라는 말인데요. 인생의 길룡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변방에 말을 키우는 말과 아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나빠졌고 나쁜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다고 위로를 하니까 또 그렇지 않다. 그게 또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고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사람의 일생이고요. 나는 지금 내 책상 앞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있다. 고흐의 들에서 돌아온 가족인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고흐는 여기서 이렇게 대관로 한 게 있는데 뒤에 몇 가지나 나오는데요. 어려움 즉 슬픔 속에서 더 큰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고흐도 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들에서 오는 농가족인데 남편은 포크를 들고 걸어오고 있고 아내는 나귀를 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푸른 하늘에는 흰걸음이 얇게 무늬지고 넓은 들에는 추수알 곡식이 거듭한데 젊은 아내는 바구니를 던 채 나귀를 타고 남편은 농부는 포크를 메고 그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포크는 밥 먹는 포크가 아니고 우리 저거 쇠스랑이라고 그럽니까 포크처럼 생긴 농기구입니다. 고흐 그림의 내용인데요. 그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지만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지요. 생활하는 사람의 세계를 그린 그림 가운데 이보다 더 평화로운 전경을 그린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고흐 그림에 나타난 평화로움이고요. 넓은 들 한가운데 서서 은은한 저녁종 소리를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농부 내외의 평근한 모습을 우리는 밀레의 만종에서 보거니와 밀레라는 화가도 고흐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만종 그림 바로 이겁니다. 그 넓은 들 가운데서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울리는 경건한 부부의 모습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고흐의 그림 돌아오는 농가족이죠. 밀레의 만종 다음에 그 기도를 끝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밀레의 만종과 고흐의 그림을 연결인데 못하네요. 연결시키는 작가의 상상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레와 고흐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평화재앙의 사상은 마치 한샘에서 소산하는 물처럼 구별할 수 없다. 밀레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에서 평화재앙 사상이 담겨있다. 고흐와 밀레의 그림에 담긴 평화재앙 사상입니다. 물처럼 구별할 수 없다니까 주기법이죠. 그 무서운 가난과 고뇌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라앉힐 수 있는 평화경이 창조될 수 있었을까 고흐와 밀레는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움을 창조했다. 신비로운 일이다. 가난 속에서 발견한 고흐와 밀레의 예술을 창조한 고흐와 밀레의 예술 작품이죠. 신비록비까지 합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창조된 평화로움인데 만약에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 있다면 이 속에서도 무엇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베토벤의 전원교환국이나 봄의 소나타를 들을 때도 나는 이런 신비를 느낀다. 전원교환국이나 봄의 소나타는 베토벤이 김어거리가 된 이후의 작품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룬 명곡이라고요. 고흐와 밀레나 베토벤은 전부 어려움 속에서 훌륭한 것을 창조했지요. 김어거리가 된 베토벤이 창조한 전원교환국이고요. 슬픔은 아니 슬픔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정화하고 높고 맑은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아닐까 서리법이네요. 슬픔의 힘은 슬픔이 그냥 비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영혼을 정화하고 높고 맑은 세계를 창조한다. 전원교환국도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 창조된 작품이겠죠. 예수 자신이 한없는 비애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류의 가슴을 덮은 검은 하늘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까 고우나 밀레나 또 베토벤이나 예수나 전부 다 힘든 것을 겪고 훌륭한 일을 했지요. 지금 이 부분은 고우와 밀레 베토벤 예수의 애가 나타나고요. 예시가 나타나죠. 또 질문의 방식으로 것인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의 방식으로 슬픔의 힘을 드러낸다. 슬픔 속에서 무엇인가 큰일을 할 수 있다. 공자도 석가도 다 그런 분들이다. 어려움 속에 큰일을 한 공자와 석가죠. 슬픔을 통해 더 큰 것을 추구한 인물들이고요. 슬픔과 고통을 겪고 평화를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아 여기 그런 분들이다가 슬픔을 통해 더 큰 것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나의 막내 아들은 지금 대상이 제시되어 있죠. 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어야 할 나이다. 국민학교 1학년은 8세죠. 우리 나이로 어린 나이인데 벌써 2년전의 일이었다. 이제 회상을 안해요. 그때 이 아이는 신장종량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아동병에 걸렸고 그러나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왔다. 과거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회상 제기되고요. 그런데 오늘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 오늘의 의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선고를 받았다. 사망선고를 받았죠. 그게 내 슬픔의 원인입니다. 아까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한 사람들 고흐, 밀레, 베토벤 또 예수, 석가, 공자 등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나도 이런 슬픔을 받고 있으니 있지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병원문을 나서는 우리 내외에는 천근 쇳덩이가 가슴을 눌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이거는 부모의 어떤 절망감입니다. 그죠? 슬픔이 굉장히 크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은 시골서 보지 못한 높은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사람의 물결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그에게는 티끌만한 근심도 없었다. 대조고 대조 부모의 상황과는 자 시골에 사는 어진아이였고요. 아들의 천진난만함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상황과 아들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비극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맹목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맹목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나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자 아들이 이걸 모른다. 이걸 알고 있다면 더 슬프겠죠. 아들의 현실을 모르는 천진난만함을 다행함으로 느끼고 있다. 아빠구두 아들의 대화를 인용했네요.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구두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두가 신고 싶었나보다. 우리 내인은 그가 가리킨 가게로 들어가 맑은 운동화를 벗기고 가죽신한 걸레를 사서 신겼다. 어린 것의 두 눈은 천하로 든 듯한 기쁨으로 빛났다. 뭡니까? 구두를 신은 아이의 기쁨이고요. 우리는 그의 기쁜 얼굴을 참아 슬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마주보고 웃어주었다. 오늘의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우리에게는 질식할 듯한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냐. 암담한 부모의 마음을 서리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아들과 부모의 마음을 대비해서 그 슬픔을 극대화 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천봉이라고 한다. 천봉의 뜻이 나오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나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있어야 비로소 이 표현이 오름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런 슬픔이 컸다는 뜻이죠. 오늘 의사의 선거를 듣고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조치할 수 없으니 이거는 화자의 정말 슬픔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천봉 보다 더한 것이 다 비교법을 활용해서 보다가 있잖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냅니다. 너무너무 크다는 뜻이죠. 위허전쟁 위허전쟁 때 두 아이를 잃은 일이 있다. 참 유달영 씨는 상당히 참 아픔이 많았네요.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맣게 못 미침을 이제 세 번째 체험한다. 아버지 돌아왔을 때 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슬프다. 그런데 이것도 세 번째 했으니까 참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세 번째 체험하는 자식과의 아픔이고요. 아들의 병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슬프다는 것이죠. 2년 전의 어느 날 이었다. 과거 회상이네요.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나는 거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말이다. 하고 말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 었고 그 후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해왔었다. 병이 허전되었을 추억인데요. 이런 아이가 아프니까 더 청천병력이 겠죠. 때문에 지금은 더욱 더 슬픕니다. 아들의 불치병 선고를 받은 절망적 슬픔이고요.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현재로 돌아왔네요. 이 밤 불치병을 선고받은 날이겠죠. 인간의 모든 고개한 것은 한결같이 스프럼프 속에 생산된 것을 생각하면서 앞에도 나왔죠. 밀레 예수, 부처, 베토벤 등의 이야기 나왔다. 인간은 슬픔을 통해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없이 총명해 보이는데 아들의 잠든 얼굴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기쁨만도 슬픈 맘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이 영혼을 극복하기 위한 시인의 모습이죠. 슬픔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신이여 거듭하는 슬픔으로 나를 태워 나의 영혼을 정하하소서 신이여 절대자 토너법이네요. 그러니까 아픔을 신이 준 시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슬픔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슬픔의 재인식과 극복 의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정하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하는 슬픔입니다. 슬픔에 대한 재인식과 극복 의지입니다. 갈레 수필이죠. 성격은 신이여 종교적인 성격이 있고요. 체험적이고 자기체험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의지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인생의 절망적 슬픔과 극복 의지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통한 비극적인 삶의 극복이고요. 슬픔을 통한 영혼의 정하입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들을 제시하여 슬픔의 의미를 생각했죠. 고우, 빌레, 베토벤, 석과, 공자 등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성화하여 극복 했고요. 다양한 인물을 제시하여 슬픔과 기쁨이 억울해진 인생의 이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여 인생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 오늘 유달령의 슬픔에 관해를 공부 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